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빠가 포함에 있어서 제가 먼저 셀프인퇴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뗄 수 있는 타일이에요 요즘에 버터 색깔이 인기가 있어서 타일로 하고 싶었는데 진짜 예쁜 예쁜 영양노랑인거에요 사진에서는 찐노랑이라서 걱정했는데 너무 예쁜 색깔인거에요 엄청 만족스럽거든요 이거 하기 전에 상하부장에 있는 뭐라고 해야되지? 저는 이 문양을 되게 싫어했거든요 처음부터 이거를 페인트로 덮을거에요 전체 다 칠하긴 너무 힘들거 같아서 이것만 칠해도 괜찮을거 같아서 칠해볼건데 색깔이 너무 동동 뜨진 않겠죠 자연색이? 페인트 작업을 3번정도 해야된데요 근데 이게 또 망치면 띌 수 있는 페인트라가지고 일단 발라보겠습니다 이거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타일을 하나씩 붙일게요 그리고 타일을 실리콘테이프나 아니면은 점토 접착제라고 있더라구요 그걸 해야되는데 점토 접착제는 좀 잘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냥 저는 이거를 사서 붙여볼게요 근데 먼저 일단 페인트 칠을 한번 해볼게요 페인트 트레이 이건 마스킹테이프 작은 사이즈 롤러 큰 사이즈 롤러인데 인치를 까먹었어요 제가 그리고 소 붓 두개 대붓 하나 그리고 비닐 이거 한번 이제 발라볼게요 아이고 손이 묻었다 이렇게 더 넣은게 맞는지 페인트를 안 해봐가지고 처음 해보거든요? 첫번째는 좀 얇게 발라야지 된다는데 근데 어차피 이게 무늬가 있어가지고 얇게 발라야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근데 어차피 이게 무늬가 있어가지고 얇게 발라야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며칠 수 있는 점은 음..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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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어가지고 언니가 근처에서 언니를 불렀어요. 그래서 언니와 같이 빨리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3D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한번 실리콘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붙여볼게요. 자고 일어났는데 이게 툭툭 떨어졌거든요. 점토 접착제로 붙여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오려면 한 이틀 정도 걸릴 것 같아가지고 먼저 페인트만 먼저 다시 칠해야 될 것 같아요. 점토 접착제라고 이것도 뗄 수 있는 접착제인데 소량으로 먼저 시켜봤거든요. 이것도 혹시 떨어질 수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말랑말랑하게 해가지고 붙이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접착력이 좋다 해서 이걸로 한번 바꿔서 해볼게요. 이거를 말랑말랑하게 해가지고 내구는 이따 붙여주시면 돼요. 해가지고 한번 붙여볼게요. 이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못 붙여가지고 손잡이를 바꿔볼게요. 이제 원목 손잡이를 샀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바꿔주세요. 그래서 오늘 발식이 Estado가 시켜봐요. 약간 손잡이가 시켜봐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뭐 못 붙여서 약간 손잡이 사지하네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틀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가지고 하지 못한 다져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니까 양식힘과 손잡이가 시켜보이는 손잡이를 주 rinseهاию.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손잡이 Reading 시켜보 the same 그 붙여서 닫아요. 손잡이가 쓸 수 있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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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붙이니까 어떡하지? 이상한가? 되게 막 스트레스 받았었거든요. 근데 다하고 나니까 너무 예쁜데 어제 붙일 때는 좀 더 잘 붙었는데 오늘 저 후드 밑이랑 이제 밑에 쪽에 하는데 좀 잘 떨어지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이제 전세나 월세 사는데 타일을 바꾸고 싶은데 못 바꾸시잖아요. 그런 분들 하면 좋은 타일 같아요. 색깔 있는 타일 해보고 싶은데 아예 시공은 하긴 좀 부담스러우니까 이렇게 붙이시는 것도 괜찮아요. 본인 집이셔도. 근데 저는 이제 바꾸고 난 거 되게 마음에 드는데 두 번은 진짜 못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여기를 바꾸니까 냉장고도 4년 전? 5년 전 이때 뭐 실버색이 유행했었거든요. 그때? 가전도 유행을 타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바꾸고 싶은데 시트지가 또 차마 너무 어려워가지고 고민이 되네요. 이거 있잖아요. 이게 실리콘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쫄대로 껴서 하는 거더라고요. 바꾸는 김에 이어까지 싹 바꾸려고 사서 왔거든요. 한번 바꿔볼게요. 엄청 깨끗해졌죠? 근데 이쪽도 바꿔고 싶었는데 제가 실수로 길이를 좀 짧게 사와서 지금 심한 것만 일단 먼저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사연아 나 왔어. 어 왔어? 뭐 한대? 나 이거 여기 쫄대 바꾸고 있어. 여기 싱크대. 와 근데 뭔데 주방? 이거 자기가 다 한 거야? 어 엄청 멋지제. 이런 거 다 붙였다고 자기가? 어. 이거는 뭔데? 베이글이랑 치즈는 뭔데? 이거 언니가 줬어. 예전에는 무슨 여자 그림 포스터 인테리어가 유행했는데 요즘엔 이런 베이글이나 약간 빈티지 그림이 유행하더라구요. 이건 뭔데? 휴지가 이거. 이거 휴지걸인데 마주 휴지걸이라고 거기다 자석같이 붙여있어서 쿠킹타이머가 더 붙이는 거야. 어 이렇게 해서 휴지 쓴다고? 응. 오 이거 뭔데? 이거 커튼이야? 어 커튼인데 주방커튼이라고 너무 조그만 거 있어. 이거 자기가 직접 담그는 거야? 어 내가 직접 담아. 어 생각보다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엄청 많이 했지. 지금은 또 뭐하고 있는 건데? 이거 바꾸는 거야? 어 바꿔줘야 돼. 네 해줄게 해줄게. 딱 한 번. 아우 손바닥 뚫린 줄 알았다. 피나는가 해가. 자기가 화장했네? 어. 나온다고 화장했구나. 어? 그래 이제 마지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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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해줄게. 어? 여기 자기가 꼽아놔가지고 이게 안 된다. 됐자. 됐다. 잘했다. 내가 있으니까 든든하자 자기야. 국밥이잖아. 국밥. 든든하잖아. 뭐야. 잘 와서 지금 타이밍 좋겠다. 왜? 다 한 거 아니에요 누나? 지금 조명도 해야 되고 지금. 저 위에 있는 거 저거? 어. 근데 레이조명 와서 레이조명을 일단 바꿔줘. 제가 한 잔 해. 제가 고생했다고 내가 사 온 거야. 이제 뭐 해야 된대. 다음 과정아. 그리고 있는 건 수전이랑 레이조명. 수전이 뭔데? 수전 더 빨간 거 같아. 이거? 응. 그럼 왜 빨간색이 싫어서 그런 거 같아? 응. 빨간색 싫은 것도 있는데 뜨거운 물로 해놓고 물을 뜨잖아? 응. 그러면 저절로 이렇게 열려서 물이 쪼르르르 나와. 그래서 꼭 찬물 걸려서 꺼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나. 딱. 그럼 그 다음 뭐 해야겠네. 수전 바꾸고. 수전 바꾸고 레이조명. 레이조명 간단하다. 충분하다 보니까 다섯 개나는 데 비해? 어 내가 엄청 어려울 줄 알았는데. 우린 달려있잖아. 그래가지고 설치가 아니라 더 진짜 간단하다. 똑하고 끼면 된다. 똑하면서 끼다가 종기 후추 지금 연기하고 싶어서 일부러 그랬는데 그럼 두껍이 좀 내리고 해야 되겠네 일단 빨리 이거 후전이랑 한번 해보자 좋다 멋지다 이게 다 세트로 이렇게 있는 거야? 응 세트야 세트 이게 뜨거운 물 차가운 물 딱 보면 알지 이거 이쪽에 이런 거 쉽겠구만 해보자 여기 열면 설치 시작해내야되네. 어? 흥민이. 흥쌈이. 일단 물부터 잠궈. 봉투 꺼서 안되겠나? 자, 제대로 잠겼나 한번 확인해보자. 안나오지? 저거 일단 풀어. 저거 저걸 빼야돼 일단. 아, 이게 참 너무 공간에 협소해가지고. 아, 어깨 아파다. 어느정도 풀면 손으로 된다. 아. 내가 해볼게. 자기 나름 인테리어 장인이잖아. 돼? 응. 아, 되는거 같은데 안되는거. 돼? 아, 오빠야. 계속 돼, 돼, 그럴래? 돼지라서 그래. 자, 어떻게 그럴래? 안되지 자기야. 여기서 내가 이제 딱 풀면은 타이밍 딱 좋나 지금. 요기 하나 하면은, 캐리 하는거야. 여기서 이거 잡아줄 수 있어? 한 번만 잡아줄 수 있어 저거. 아니, 해봐봐 해봐봐. 그 위에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잡아줄 수 있어? 꽉 잡을 수 있어? 그래, 잡았어? 아, 미안 미안. 괜찮아. 자, 근데 그림이 좀 그런데? 왜? 내가 지금 그거 하고 있어야 됐을거 같은데. 아, 자기야 머리 냄새나. 머리 감았어, 방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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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잠깐만, 지났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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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난 더 펴지 말고. 풀었어. 풀 것 같아. 풀었어! 풀었어! 자, 근데 해냈어! 여러분들, 제가 해냈습니다. 제가 이걸 풀어냈습니다. 와, 이거 거의 낭만 닦아, 김석이네. 근데 잠깐만. 왜? 한 개 더 해야 되잖아. 그럼 빨리 해. 내가 하는 방법 알았어요. 와, 이거 거의 낭만 닦아. 김석이네. 네, 쒈어. 다시 난 그거, 오래된 드라마 보면서. 네, 쒈어. 첫 번째 혈관. 여기 동맥인지 정맥인지 하나 풀었습니다. 여기 집도 들어가겠습니다. 뱃살 때문에 안돼. 진짜 안 돼? 머리띠 있어. 머리카락 때문에 자꾸 가려. 내가 해줄게. 어? 내가 머리띠 해줄게. 추한데? 오빠는 더 싹 먹길래 했잖아. 자기가 죽고 있어서 조교성 못 봤어? 흥규성이야, 흥규성. 내리자, 제발. 고전했어. 됐어? 이렇게 하면 약간 팍 빠지더라고. 안 해도 빨리 얹어. 야, 나. 자기야, 우리 멈추면 죽어. 멈추면 죽는 거라고. 계속 달려야 돼. 계속. 멈추면 죽어. 어? 뺐어? 왔어? 왔어? 오케이. 와, 이거 지금 한 시간 반 동안 한 거야? 응. 했다, 자기야. 해냈다, 우리가. 자, 여러분들. 여기 수전 밑에서 캔서를 발견해가지고 제가 내시경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제거했습니다. 봉합. 흔들지마, 그럼 물떨어. 네. 새로운 수전을 넣어서 봉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야, 제대로 찍어주고 있어? 나와, 내 손 놀림이. 응. 이거 이제 틀었을 때 물이 싹 나와야 돼. 어머, 깜짝이야. 완벽하다. 양쪽 다 틀었어? 어. 뜨거운 물로 틀어 봐봐, 나오나. 나왔다, 나왔다. 나와? 응. 아, 이제 내일 조명하자. 어? 내일 조명하자. 자기야, 우리 지금 두 시간 동안 했는데. 밥 안 먹나? 밥 시키고 하자. 뭐 배달 시켜놓고, 금방 된다며 이거는. 배달 오는 동안에 하자. 응. 먹고 싶은데. 몰라,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건 내가 일단은 슬퍼 볼 테니까. 마음에 드는 거 있나 한 번. 족발? 아니. 홍어 사막? 홍어 사막이다. 아구찜? 아니. 부대찌개? 부대찜 괜찮은데. 그러면 부대찌개 아니면 홍어 사막이네. 그러면 자기가 시키고 싶은 거 시켜. 왜냐하면 문 닫았을 수도 있잖아. 아, 그렇구나. 이걸 이제 간다고, 자기야. 응. 그건 엄청 쉬운 얘기야. 그러면 자기야, 두꺼비 좀 내려봐봐. 지금 뜨거울 텐데. 알아요. 또 해병. 해병 된 뜨거운 것도 잘 잡나. 무슨 해병이라고 했지? 무적 해병. 고무장갑이라도 껴. 사치야, 사치. 연기 나지, 손에서. 먼지 부대기니까 그냥 빨리빨리 하고 끝내라. 한 번 만져볼까? 안 뜨거운 것 같은데. 만져봐. 왜 거기 쇠를 주는데 왜? 만져봐라고. 만져보라고. 왜 쇠를 주냐고. 자, 일단 불 꺼볼게. 오. 됐다. 어, 됐다. 뭐뭐 바뀐 거지? 요거 일단은 노란색 이거 타일 이거 바뀌고. 이거 손잡이 바꿨고. 아, 페인트 칠. 페인트 칠했고. 손잡이하고. 이거 저거 했고. 원목 이단도 생겼고. 칼. 칼하고 가위 넣는 거. 이거 새로 생겼고. 스티커. 티슈걸이. 이야. 여기 노랜 휴지통. 그리고 여기에 이 발판. 열몽이 아닌가? 콜라베요. 콜라베요? 어. 어. 그리고 자기 고생했네 그래도. 멋지다. 밥 먹자. 자, 묵은지랑. 여기 홍어. 그리고. 보쌈. 막국수. 그다음에 반찬들. 후추랑 해서. 김치전까지. 잘 먹겠습니다. 한 번 볼게요. 한 번 볼게요. 여기 딱. 보쌈에. 홍어에. 묵은지랑 올려오는데 진짜 맛있어. 새우 젓가락. 이게 수리남에 나온 거잖아. 이게 맛있어서. 이것만 싸먹고 맛있어. 양념 안 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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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 만족하나 자기야. 인테리어 결과물에 대해서. 음. 벽이 좀. 평평했으면은. 음. 뭐. 붙이는 시트지 있고. 타일 모양 시트지도 있고. 막 그러거든. 음. 좀 덜 고생했을 것 같은데. 벽이 벽돌 모양에서. 이것도 약간 좀. 들뜨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가 했을 때. 좀. 마음이 안 좋지. 근데 고생 많았다. 음. 진짜 고생 많았고. 음. 음. 솔직히 말해도 내 심경을. 음. 음. 오늘 겁나 힘들었거든. 음. 저 수전 바꾼 때 2시간 반 걸렸더라고. 음. 진짜 힘들었는데. 진짜 하고 나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보람 내네. 진짜요? 이건 이제 방송용이고. 응. 음. 그래서 뭐. 인테리어 뭐 이거. 뭐. 끝이지. 더 하는 건 아니지. 응. 시트지. 아 여기? 응. 특강 시트지 붙여야지. 이것만 붙이면 끝이지. 더 할 건 아니지. 뭐. 막 예를 들어 뭐. 조명. 아 같다. 이것도 말했는데. 냉장고에다가. 시트를 하고 싶었거든. 냉장고에다가 바른다고 시트를? 냉장고 시트지 붙이는 그런 비스포코에서 산들 짭스포코 만들어가지고 붙이시거든. 아니 왜. 막 뭐 도배도 하고. 요 페인트칠도 다 하고. 도배도 하고. 왜냐면. 이게 회색벽이라가지고. 아이보리색으로 하고 싶었어. 요즘에 풀발린 벽지가 나온다는 거야. 다 인터넷에 봤을 때 진짜 쉬워 보이더라고. 근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벽지는 좀 고민 중이야. 여기서 멈춰라 자기야. 원래 그 경제학. 쪽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되게. 비효율적인 걸 한 건데. 경제학과 나왔잖아. 경제학과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예를 들어 나사박는 걸 잘해. 얘는 나사만 박아. 얘는 실리콘 잘 싸. 실리콘만 싸. 그럼 자기가 각자 잘하는 걸 하거든. 그래서. 이것만 한 다음에. 그걸 지하를 교환하면서. 경제가 돌아가는 거잖아. 경제학적으로. 우리는. 이거 수전을 두 시간 반 동안 할 게 아니라. 요리를 만들어서. 먹방을 찍었어야 돼. 그걸로 해서 벌하는 돈으로.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했었어야 돼. 응. 그럼 서로 윈윈이었어. 응. 응. 근데 또. 그게 꼭. 또 경제학적으로만 보고 하면. 그럴 수 있는데. 자기랑 또 이런 추억. 셀프로 한다는 거. 의미. 뭐 이런 게 있잖아. 뭐. 그 경제학적. 어떤 가치로 표현할 수 없는. 왜 그러는데.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화장실 뒤에. 물 내려가는 그런 거 있어. 그게. 사람 부르면 일단 6만 원부터 시작이야. 응. 근데 자기가 하면은. 5천 원이면 된단 말이야. 저런 예를 들어. 수전 너무 고생하긴 했지만. 부르면 또 이제. 그냥 인건비부터가 너무 비싸단 말이야. 집 전등이 뭐. 다섯 개 여섯 개 나가서. 한 번 불러가지고. 다 갈면 상관없는데. 하나 갈려고. 너무 많은 돈을 써야 되는 거야. 다 그러면은. 각각 불러 써봐. 그럼 몇 십만 원이야. 조금씩 조금씩. 찾아봐서. 하면은 좋잖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야. 어이가. 왜왜왜. 아 공감하고 있어 맞아. 표정이 왜 그래. 어? 맞지 이게. 왜 그런 줄 아나 탈리야. 왜. 내가 귀찮아서 그러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돈이 뭐 어쩌고 저쩌고. 돈이랑 뭐 이런 거랑 상관없이. 뭐냐면. 자기야 너무 고생하니까. 내 마음이 아파. 내 마음이. 여기 이 마음이. 아예 아예 안다. 지금 찢어졌다. 지금. 너무 가슴 아파갖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너무 주방이 예뻐졌다. 자 이제 여기서. 요리도 열심히 하고. 먹방 촬영을 열심히 할 거네. 요리하려고 주방을 한 거니까. 그래 뭐. 주방 칼도 사고 했더만. 내가 아까 뭐. 농담삼아 뭐 그렇게 말하고 했지만. 솔직히 난 너무 고맙지. 응. 자기 이렇게 주방 꾸며가지고. 응. 그러면 또 콘텐츠도 하나 나오는 거고. 네. 자기가 이런 거 하나 찍어줌으로써. 부모님이 한 번 더 쉬실 수 있는 거야. 부모님 염세가 있으시잖아. 우리가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해야지. 아무튼. 자기 덕분에 내가. 많은 콘텐츠들을 할 수 있잖아. 나는. 내가 혼자 못 하는데. 나 부모님이랑 계속 같이 했는데. 이제는 자기 덕분에 내가 또 할 수 있는 게 많다 얘가. 오빠는 인품이 많아. 그러니까. 나의 인품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나? defence의总 저는. 뭐야. 진짜. 지금. Vari.